오늘은 식물 대사체 특론 지난 시간에 있었던 과제 풀이를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의 과제는 첫 번째로 이 데이터셋의 브로콜리 부위별 데이터셋으로 아도니토를 내부 표준폼으로 정하여서 노몰라이즈하고 오토스케일과 파레토스케일을 각각 실시하여서 스코어플럿과 로딩플럿을 ppt에 붙여서 제출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과제를 실시해 수행하기 위해서 일단 메타버어날리시스로 들어가겠습니다. 스태티스티컬어날리시스 들어가고요. 그리고 샘플1로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데이터셋은 이 파일이죠. 샘플이 이렇게 하나의 로로 행으로 되어 있고 이 열마다 다른 메타버어날리시스로 대사체들이 여러가지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인 로즈로 하는게 맞고요. 그래서 파일 선택인데 컨센츄레이션을 주든 피크인텐시티를 주든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정확하게 피크인텐시티 테이블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곳에서는 여기 열기를 하고 그리고 서밋하면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입력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9개 샘플 3개 부위가 3반복 그리고 34개의 대사체에서 나오는 피크 정보들이 있는 데이터 매트릭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3개 그룹이 발견이 되고요. 미싱되는 밸류는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스킵하면 되고요. 이 부분도 5천개 이하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데이터 필터링에 해당은 없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이드 하고 여기 샘플 노몰라이즈가 오늘 지난번 숙제의 핵심인데 보통 내부 표준품을 넣었을 때 내부 표준품을 가지고 어떻게 노몰라이즈를 하는가 라는 게 중요한 이슈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레퍼런스 피처로 들어가서 실습을 하면 됩니다. 실습과제 문제를 풀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아도니토를 이렇게 내부 표준품으로 정렬을 할 수 있게 제일 먼저 빼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썸밀하면 되고요.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얘기는 없기 때문에 건너뛰고 과제에서 오토스케일하고 파레토스케일 두 개를 써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오토스케일을 해서 노몰라이즈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퓨 리절트를 보면 기존에 있던 왼쪽 데이터 보면 스크로즈, 미오 이노스톨, 글루코즈 플룩토즈 이런 것들이 굉장히 큰 피크였는데 오토스케일 이후에는 비교적 비슷하게 만들어졌죠. 모든 대사체가 비슷한 크기로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오토스케일을 하게 되면 각각의 대사체가 비슷한 중요도를 가지게 되는 거죠. 하지만 비슷한 중요도를 갖게 됨으로써 노이즈 또한 비슷한 중요도를 가져 버리면 안 되니까 이런 거는 이제 타겟티드 아날리시스에 오히려 유리하겠죠. 이런 방법은. 그래서 샘플 뷰를 보시면 샘플 또한 이렇게 노몰라이즈가 되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는 굉장히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좀 차이가 있었는데 샘플이 좀 크기가 비슷비슷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그냥 확인을 육안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뷰 리절트고요. 이거를 이 부분을 프로세이드해서 이제 다음으로 넘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PCA 부분을 클릭해서 저희가 원하는 것은 스코어 플럿이니까 2D 스코어 플럿 그리고 로딩 플럿 이렇게 클릭 클릭하면 되는데 디스플레이 네임을 해주면 이렇게 샘플 이름을 볼 수가 있습니다. 훨씬 더 상세하게 데이터 샘플에 대한 시료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그리고 로딩도 레이블 올 베리어블이라고 해서 업데이트를 하면 나중에 여기는 안 보이지만 나중에 이 그래프를 다운로드 받을 때 생성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면 이제 원하는 결과들이 다 나왔고요. 그래서 다운로드로 가셔서 다운로드를 하게 되면 원하는 게 원하는 게 이쪽에 나와 있겠죠. 그래서 금방 다운로드 했던 를 열었고요. 그래서 PD의 PC에서 저희가 보려고 했던 것은 이 부분이겠네요. 그래서 이 부분 그리고 이 부분에 로딩 플럿은 둘 다 똑같은 결과네요. 이렇게 그래서 이것은 PCA인데 이것은 PCA에서 오토 스케일 였고요. 오토 스케일로 나온 데이터 그리고 똑같은 작업을 한 번 더 반복을 해서요. 파레토 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 보겠습니다. 똑같은 작업의 반복입니다. 그래서 파일을 샘플인 로즈로 해서 피크 인텐시티 테이블로 입력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스킵 여기도 해당 사항 없음 풀세이드 그리고 노멀리제이션 에서 레퍼런스 피처로 아도니토를 선정을 하고요. 오토 스케일 아 이번에는 파레토 스케일을 할 겁니다. 파레토 스케일을 해서 보시게 되면 아까전하고는 많이 다르네요. 아까전에는 노멀리제이션 하고 나서는 시료별 대사체별로 어느정도 레인지가 좀 두텁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보시면 상대적으로 인텐시티 값들이 높은 것들이 여전히 좀 레인지 값이 높게 나오고 상대적으로 인텐시티가 작은 것들은 또 범위가 작게 됩니다. 하지만 노멀리제이션 은 잘 돼서 예전에는 한쪽으로 치우친 왼쪽으로 치우친 정규분포였는데 이거는 이제 가운데 쪽에 좀 더 중심을 잡고 있는 그리고 조금 더 좌우대칭이 되는 정규분포로 바뀐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샘플 뷰도 아까하고는 조금 다르죠. 아까전 오토스케일 하고는 조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확인을 했고요. 그래서 프리시드에서 다음을 넘어가서 PC에서 2D 스코어 플러스로 갈 겁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샘플 네임에서 업데이트 해서 표시를 해줄 거고요. 로딩 플러스에서 레이블 올 베리어블 해서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를 다시 또 다운로드 받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다운로드 이곳에서 나오는 결과를 보시면 음 여기서는 보시면 PCA 스코어 플러스 PCA 스코어 플러스 중에서 이름이 있는 게 이쪽이고 그리고 로딩 플러스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윗부분은 PCA의 오토스케일 여기는 파렉토 스케일 인데요. 음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조금 비교를 해 보겠습니다. 그게 오토스케일 이 과제를 과제를 드린 이유인데요. 일단 오토스케일로 보시면 오토스케일로 보시면 일단 PCA를 가장 먼저 해석하는 것은 일단 그루핑이 어떻게 잘 되고 있는지 그루핑이 아주 뚜렷하게 되고 있어요. 스코어 플럿 플로렛 스템 립 이렇게 아주 뚜렷하게 되고 있고요. 이 동그라미가 예전에 설명해 드렸던 게 95% 신뢰구간입니다. 95% 신뢰구간이 겹치지 않는다는 것은 완벽하게 다른 군집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잘 이 군집끼리는 아주 다른 집단이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신 것은 PC1인데 PC1은 이 PCA에서 가장 이 군집을 잘 나눠주는 가장 잘 나눠줄 수도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이 PC1은 가장 전체 변이를 잘 설명해 주는 요소입니다. 그래서 PC 프린스펄 컴포넌트 주요인 1은 항상 이 값이 제일 높아요. 제일 높은 것이 PC1입니다. 그래서 전체의 변이를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첫 번째 요인 도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PC1은 53.9%의 전체의 변이를 설명해 주더라. 이거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요.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이게 무엇을 이렇게 변이를 설명해 주냐 하면 플로렛은 1차원적으로 여기 그리고 스템은 여기 그리고 잎은 여기가 해당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좌우 좌우 PC1에 해당되는 특정 특정 대사체들 이런 대사체들이 있죠. 좌우 좌우로 널리 퍼져 있는 이런 대사체부터 이런 대사체까지 좌우가 이렇게 많이 다른 양극에 있는 이런 대사체들이 이런 브로콜리 조직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대사체가 되는 거죠. 두번째는 PC2인데요. PC2 두번째 주요인은 29.8%의 전체의 변이를 설명해 주는 요인인데 여기서 보시면 1차원적으로는 이 입하고 플로렛이 같이 있죠. 같이 있고 스템은 여기에 해당되겠죠. 그래서 주요인 2번에 의해서는 완벽하게 그렇게 분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주요인 2에 의해서 완벽하게 구분되는 것은 스템하고 이 두 집단과 이 두 집단 간에는 완벽하게 설명이 되죠. 하지만 이 두 요인을 한꺼번에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이 세 집단이 완벽하게 2차원 평면에서는 완벽하게 군집이 나누어지는 거죠. 완벽하게 다른 조직이고 다른 조직이기 때문에 수행하는 생리학적인 일도 다르고 그래서 대사체도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입 부분을 보면요. 입은 대체로 특별히 높은 물질이 없어요. 높은 물질이 없고 화래 부분은 이런 물질들이 대체로 높은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있는 물질들 다 보시면 히스티린 테레오닌 세린 메타요닌 페닐알라닌 아이솔루신 등등 해서 대부분의 아미노산이 플로레스에서 화래에서 높습니다. 알라닌도 알라닌 아스파라진 글루타믹 에시드도 다 플로레스에 높고요. 스템에서 높은 것들은 스템에서 동일한 위치에 있는 여기 로딩 플로레스에서 찾으면 되거든요. 이쪽 부분에 있는 이런 대사체들이 줄기 부분에서 높은 물질들인데 스테이 스테아릭 스테아릭 에시드 팔미틱 에시드 라틱 에시드 그리고 말레익 에시드 푸마레이트 글루코즈 말릭 에시드 스크로즈 말토즈 등등 이런 물질들이 높습니다. 지방산 특정 유기산 그리고 당 이런 물질들은 줄기 부분이 높습니다. 반대로 이런 물질들이 대부분 상대적으로 다 낮은 곳은 입이죠. 그래서 PCA는 항상 세트인데 이 스코어 플랏 과 로딩 플랏 이 항상 세트로 같이 따라다닙니다. 그래서 논문을 쓰실 때도 둘을 같이 보여주시면 항상 좋고요. 그리고 PC1 에 있는 설명력이 로딩 플랏 에 있는 설명력도 정확하게 똑같이 갑니다. 그래서 PC 여기도 PC1 53.9% 를 설명을 해요. 53.9% 를 설명할 뿐만 아니라 이 둘의 위치는 여기 같은 위치에 있는 시료와 대사체가 서로를 상호 보완적으로 설명해주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오토스케일로 봤을 때는 이랬었고요. 오토스케일을 봤을 때는 그랬었는데 일단 여기는 주요인이 주요인이 53.9% 였는데 여기 파레토 스케일로 가면 PC1 이 75.4% 로 주요인 1번에 의한 설명력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클러스트리는 되는 것도 훨씬 더 95.5% 실내 구간이 훨씬 더 좁아졌죠. 훨씬 더 군집 자체가 훨씬 더 패킹 됐다고 해야 되나요. 훨씬 더 내로우하게 만들어졌는데 그만큼 세퍼레이션은 더 잘 되는 거겠죠. 잘 되는 거고 PC2 를 보시면 22.6% 이 둘을 합치면 97 98% 98% 의 전체 변이가 이 두 개 요인에 의해서 설명이 되는 거죠. 여기는 계산하기 힘드네요. 53.9% 29.8% 대충 해서 30% 라고 하면 84% 정도 대략 84% 정도가 설명이 되네요. 그래서 오토스케일보다 이 팔레토가 설명력은 어떻게 보면 두 개의 주요인에 의해서 더 많이 설명이 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어 에이쿠 네. 잠깐만요. 펜 펜을 지우고 그래서 파레토 스케일에서 봤을 때 로딩 플롯을 보시면 로딩 플롯도 굉장히 다르거든요. 로딩 플롯을 위에 오토스케일과 파레토 이렇게 물론 왼쪽에 있는 스코프 플롯도 위치가 바뀌긴 바뀌었습니다. 바뀌긴 바뀌었는데 일단 스템쪽을 먼저 보시면 스템쪽에 많았던 부분이 여기서는 이런 물질들이었는데 이쪽은 스템쪽에 많은 물질들이 이런 물질들로 제한이 조금 더 제한이 생겼네요. 그래서 스템쪽에는 플롯토즈 글루코즈 스크로즈가 많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오토스케일하고 파레토 간의 큰 차이인데요. 오토스케일을 했을 때는 모든 대사체들이 같은 중요도로 계산이 되니까 같은 중요도 안에서 폴드체인지 몇 배가 변하는지를 보는 폴드체인지 이런 그런 값들에 의해서 그런 값들이 대사체 자체가 굉장히 작더라도 적더라도 폴드체인지가 많으면 같은 중요도로 계산이 돼서 같이 스템쪽 높고 중요한 물질로 묶이게 되지만 파레토로 가게 되면 파레토의 성질은 원래 크기가 원래 원래의 크기를 오리지널 데이터의 스톡츠를 그대로 유지해준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원래 크기를 최대한 유지해주면서 노멀리제이션 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컸던 물질들이 파레토 에서 더 파레토 스케일 에서는 스템을 더 잘 설명해주는 대사체로 나옵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전반적 가장 큰 차이는 그런거고요. 이런것들이 나중에 응용이 되면 대사체 학을 이용해서 표지인자들을 어떻게 선정할 할지를 고민할 때 기술적으로는 한번씩 파레토 스케일 을 쓸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히 이제 언탈게티드 메타볼믹스를 할 때는 파레토 스케일 해서 특정 대사체를 찾는게 굉장히 편하고 유용한게 파레토 스케일 이용하게 되면 비교적 처음에 인텐시티 가 높았던 물질들이 이렇게 중요한 대사체로 잡히는 거죠. 예를들어서 크로마토그램이 이렇게 있다고 얘기를 해요. 이렇게 이게 크로마토그램입니다. 대충 그린 크로마토그램인데 GCMath로 크로마토그램을 이런 식물 시료를 크로마토그램을 보면 앞쪽은 아미노산 유기산 이런 물질들이 나오고 뒤쪽의 이런 큰 피크들은 당이 되는데 당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습니다. 거의 1000배는 더 높습니다. 아미노산이나 유기산에 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당 당이라고 잡히는 피크들은 의미 있는 피크죠. 100% 대사체 하지만 아주 작은 피크 중에서 이런 피크 중에서 실질적으로 의미 있는 피크가 아니고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피크가 노이즈가 있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Targeted 어나리시스 모든 걸 아이디를 해놓고 시작을 했기 때문에 어떤 물질이 지표 물질로 선정되더라도 아이디를 할 필요가 없죠. 이미 아이디를 해놓고 왔기 때문에 하지만 Untargeted Metabolmax 로 대사체 의미 있는 대사체 지표 물질들을 찾을 경우에는 이렇게 노이즈가 오토스케일로 했을 때 이런 노이즈가 중요한 지표 물질로 잡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이 물질이 어떤 물질인지 GCMass 나 LCMass 나 다른 라이버리 혹은 다른 방법으로 Mass Spectrum 스펙트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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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물질에 대한 정보를 얻으려고 보면 나중에 의미 없는 피커 거나 아니면 피크 인텐시티 자체가 워낙 작아서 어떤 물질인지 알아낼 방법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런 파레토 스케일이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적어도 이렇게 크게 잡히는 피크들은 의미 있는 피크고 또한 아이디 하는게 상대적으로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실질적으로 대사체를 해볼 때는 이렇게 오토스케일 하고 파레토스케일 어느정도 목적에 따라서 선정 해서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차이를 알고 이런 노멀리제이션 하는게 아무래도 이런 데이터를 가공할 때 유리한 것 같습니다.